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결합 디지털 트윈 아날로그와 디지털 트윈 아날로그와 디지털 아날로그와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개념과 디지털 트윈 기술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개념 모바일, 클라우드, IoT, 인공지능 등 지난 10여 년간의 기술의 발전으로 자동화, 지능화, 연결화의 세상이 되면서 기업 경영 측면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등장해 기업 경영 프로세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트랜스포메이션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변화와 변신 그리고 기존에 추구해온 변화보다 한층 높은 강도의 근본적인 변화와 변혁을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두고 각 기업들은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컨설팅 회사 AT커니는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등 디지털 신기술로 촉발되는 경영 환경상의 변화동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현행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통한 신규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조사기관 IDC는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품,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고객 및 시장의 파괴적인 변화에 적응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지속적인 프로세스라 정의하고 있으며 IBM은 기업이 디지털과 물리적인 요소들을 통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고 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전략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여러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적인 모든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에 디지털을 기반으로 기업의 전략,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문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영 전략으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지 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타벅스입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최고 경영자 자리에 복귀한 하워드 슈츠는 고객 커뮤니케이션 및 매장 내 고객 경험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였는데요. 스타벅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전략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각 내용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스타벅스의 핵심 가치에 집중하는 것으로 커피의 본질에 집중하고 고객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커피에 대한 확고한 권위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기술의 도입입니다. 즉, 기술 혁신은 브랜드를 강화하고 매장 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하여 수익성을 높여주고 경쟁 우위를 확대함으로써 고객에게 스타벅스의 경험을 높이는 기회를 만든다라는 비전에서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과 제휴를 통해 최신의 디지털 기술을 도입 적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 경험 강화로 고객 주문과 결제, 리워드, 개인화의 디지털 플라이 휠을 중심으로 모바일을 활용하여 편리한 주문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경험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소매 유통 회사이던 아마존은 소매 유통이라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인터넷과 웹이라는 IT 도구를 활용하였는데 이때 아마존에게 온라인이란 고객에게 제품을 보여주고 판매하는 채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마존은 가상의 컴퓨터와 스토리지 등을 판매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즉, 온라인 소매 유통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구비한 IT 인프라를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상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이용해 외부에 팔기 시작한 것이죠. 현재 아마존 웹 서비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이며 2017년 이 부문에서만 14조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아디다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디다스는 3D 프린팅과 로봇, 첨단 자동화 장비로 제조 공정을 혁신한 스피드 팩토리를 통해 2016년 9월 독일에서 근로자 10명으로 50만 켤레의 신발을 맞춤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로봇을 활용한 자동 생산화 시스템을 갖춘 공장으로 보다 빠르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디다스의 전 CEO였던 헤르베르트 하이너는 아디다스 스피드 팩토리는 디자인과 기술력의 완벽한 결합으로 기존 업계의 제품 생산 장소, 제조 방법, 시간 등의 경계를 모두 허물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쉬운 말로 IT 기업으로의 변신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제조업, 유통업, 금융업 등으로 구분되었던 산업이 점차 정보기술업으로 변신할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같은 의미인 걸까요? 이 두 개념이 종종 동일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적 변화에 따른 경제, 산업, 사회, 정치의 총체적 변화에 초점을 두는 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 패러다임에 따른 기업의 경영 전략적 관점에서의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커뮤니케이션의 근본적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례로 기술적인 진보와 함께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고객 또는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이 실시간으로 개인화되어 참여를 이끌어내는 고객 경험이 제대로 제공되면서 기존의 구매 채널 및 구매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제품의 온,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넘나들며 적극적으로 탐색, 비교하고 저가격, 고품질의 가성비 높은 제품을 구매하는 옴니채널의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고 개인이 원할 때 즉각적으로 개인의 위치, 성향 등을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디맨드 방식의 서비스 이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 내 디지털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점진적인 변화가 아닌 전 분야에서 대대적인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이 더욱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조사기관인 마켓앤마켓은 솔루션과 서비스, 비즈니스 유형, 최종 사용자, 배포 유형 등을 포함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장이 2015년 1,480억 달러에서 2021년 3,921억 달러로 연평균 18.7%씩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한 저명한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기업 수명이 1960년대에는 60년, 지금은 15년, 2020년에는 12년에 불과할 것으로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포춘 500대 기업 중 52%가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포레스터 리서치는 2020년까지 모든 기업은 디지털 약탈자 또는 디지털 희생양 중 하나의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시장 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사업 절차 전반을 앞다퉈 디지털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을 통칭하는 용어를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 사물을 가상세계로 디지털 트윈 제조 공정의 디지털화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실시간에 가깝게 실제 사물 혹은 프로세스의 디지털 이미지를 만드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개념을 처음 개발한 GE는 선박 제조 설계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해 그림처럼 동일한 선박을 디지털 트윈으로 작성 실물과 트윈을 1대1로 매칭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후 이를 설계 및 제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 트윈이란 무엇일까요? 그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생산 공정에도 디지털 트윈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주창한 개념으로 컴퓨터에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다시 말해 제품의 설계 및 개발부터 제품 라이프 사이클의 끝까지 제품 전반에 대한 디지털 발자취를 보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설계대로의 제품, 그 자체뿐만 아니라 제품을 제조하는 시스템 및 현장에서 제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제품의 빠른 출시와 운영 개선, 그에 따른 생산 최적화, 그리고 돌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불량 감소, 새로운 사업 모델의 개발 등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의 진정한 위력은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 간의 실시간에 가까운 종합적인 연결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양 세계 간 상호작용의 측정값은 저렴해지고 더욱 강력해진 컴퓨팅 역량 덕분에 실시간 예측적 피드백과 오프라인 분석을 위해 처리될 수 있어 기존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근본적인 설계 및 공정 변화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 트윈은 어떤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을까요? 디지털 트윈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으나 최근 주로 언급되는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상 제조로 디지털 협업 도구를 활용하여 아날로그 작업을 줄일 수 있고 진화하는 3D 제품 모델을 신속하고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첨단 기술로 레이저를 활용한 3D 프린터로 새로운 솔루션의 시작품을 빠르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센서를 활용한 자동화로 공장 전체에 장비에 장착된 센서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돌발적인 가동 중지를 예방하며 생산성을 제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장 최적화로 생산성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데이터 기반으로 사람의 작업 프로세스, 로봇을 활용하여 업무, 기타 작업 등을 실시간으로 최적화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급망 최적화로 사업 부문을 넘나드는 통합 도구로 공급망과 공장 운영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같은 언은 2017년과 2018년 미래 유망 10대 기술 중 하나로 디지털 트윈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디지털 트윈은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기업 IBM에 따르면 디지털 트윈은 이미 오래전부터 산업에 사용되고 있는 기술로 15년 이상 동안 산업에 활용되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트윈이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미국의 미시간 대학인데 상품 주기 관리를 위한 개념적인 공간이라는 주제로 2002년 디지털 트윈과 비슷한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GE는 이 개념을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로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발빠르게 대처해 성공적으로 살아남으려면 디지털 방식으로 구성된 제품의 쌍둥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렇다면 이전부터 사용됐던 디지털 트윈이 근래에 갑자기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이 디지털 트윈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센서 역할을 하는 사물인터넷은 정보를 수집해 현실과 유사한 디지털 트윈에 전달할 수 있고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면서 최적화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어서죠. 그럼 디지털 트윈의 구성 요소에 대해 살펴볼까요? 디지털 트윈은 크게 세 가지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현실의 사물이 존재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과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과 3D의 가상세계를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상세 구성 요소로는 IoT, 지급이, NFC 등의 센싱 기술과 환경의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온습도 정보, 적외선 센서, 그리고 분석을 처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와 AI 기술 등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3D 영상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갖춘 디지털 트윈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가상의 3차원 모델을 생성하여 장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산업장비나 자산의 수명주기 동안 더 좋은 사업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어떻게 운용되어야 하는지 그 방안을 제시해줍니다. 같은 어 조사에 따르면 사물인터넷을 활용하는 기업의 48%가 이미 디지털 트윈을 사용하고 있거나 곧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3에서 5년 안에 수백만 개의 사물이 디지털 트윈으로 표시될 것이며 IoT 프로젝트에 유망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디지털 트윈은 향후 장밋빛 기술이 아니라 이미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이죠. GE는 2016년 말까지 55만 천 개의 디지털 트윈을 개발했으며 매일 새로운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디지털 트윈을 통해 장비 서비스에 대한 능동적인 수리 및 계획 수립, 공장 가동, 장비 고장 예측, 운영 효율성 향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각 기업들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GE는 10억 달러를 투자해 스마트 공장을 넘어 브릴리언트 공장을 표방하며 클라우드 기반의 개방형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프레딕스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프레딕스가 독특한 것은 디지털 트윈 개념을 적용해 현실의 공장과 똑같은 디지털 공장을 만들었다는데 있는데요. 프레딕스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며 최적의 프로세스가 현실 공장에 적용되는 것을 돕고 있다는 뜻이겠죠. 다시 말해 GE는 디지털 트윈을 통해 공장 내 모든 장비에 센서를 부착하고 여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모아 프레딕스를 통해 분석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개념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예측의 정확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중요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독일 지멘스도 IoT를 기반으로 하는 공장 자동화 플랫폼 마인드스피어에 디지털 트윈 개념을 접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인드스피어는 기기가 보내는 수십만 개의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 개발 공정 개선을 돕는 플랫폼인데요. 지멘스는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가상 공간에서 제품 개발 공정을 다양하게 바꿔가며 실험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산 라인이라 하더라도 작업자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생산성이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여 마인드스피어는 최적의 운영 환경을 구축합니다. 지멘스는 독일 암베르크에 스마트 공장을 짓고 불량률 제로에 도전 중이며 현재까지 불량률은 0.00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영국의 올 세인츠는 전통 산업인 패션 영역에서 소프트웨어 역량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매출 하락으로 고전하던 이 기업은 불과 4년 만에 매출 4,500억 원 전 세계 16개국 3,000명 직원을 거느리는 거대한 회사로 성장했는데요. 매장을 방문한 고객이 진열된 의류를 고르고 체험하는 것이 기존 관행이었다면 올 세인츠는 전 세계 매장과 물류와 소비자를 하나로 연결하는 물류 시스템과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SNS 형태로 회사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받고 직원들 간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손쉬운 소통을 통해 여러 부서 간의 다양한 의견 교류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고 이를 기반으로 본사, 매장, 제품, 재고에 이르는 모든 시스템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스크린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디지털 의류를 체험할 수 있으며 직원은 제품의 재고 정보를 자신의 휴대폰을 통해 파악하며 타 매장의 재고 보유 현황까지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객으로부터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제품 생산과 매장 디자인, 브랜드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직접 제작하며 신속하게 제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트윈의 국가 사례를 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국가 사업 목적으로 버추얼 싱가포르를 추진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도시 전체를 하나의 디지털 트윈으로 만든 후 각종 재해재난과 실생활의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트윈 구축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 전체를 3D로 구현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도시의 외양만 3D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회 필수 인프라와 기상정보, 인구통계, 시설물 등 내부 정보까지 데이터로 수치화해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싱가포르는 섬으로 이뤄진 도시국가라는 특성상 매년 홍수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트윈을 통해 도시를 둘러싼 수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강수량에 따른 수위 변화를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홍수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싱가포르에서는 실시간 교통상황은 물론 도시 전체의 태양에너지 발전량을 계산하거나 특정 빌딩 내 공실률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세종시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손잡고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공동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종시는 2030년까지 교통, 안전, 환경 등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가상공간에서 각종 도시 정책을 실험 검증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행정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분석 등을 맡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 완성되면 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실제 도입하기 전 각종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제거하는 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향후 디지털 트윈의 전망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변혁이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기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디지털 변혁을 정확하게 정의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또는 수익 창출 모델을 찾아 기술 활용 방식을 극단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분명 디지털 변혁에 부정할 수 없는 한 면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변혁의 정수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디지털 변혁의 탈을 쓴 디지털 최적화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략의 도입이 그저 기존의 서비스를 증대하는 것일 뿐인 것이죠. 실제 같은 어의 설문조사 대상 기업 중에서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디지털 변혁을 추구하는 기업은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았으며 제너럴 일렉트릭도 이들 기업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 외 나머지 90%가 하는 일은 실제로는 디지털 최적화였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툴을 이용해 생산성을 급증시키고 기존의 매출원을 강화하며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죠. 또한 같은 어의 CEO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는 디지털 툴을 활용해 비즈니스를 근원적으로 변혁시키는 것보다는 기존의 모델을 최적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디지털 트위는 2016년 2조원 시장 규모에서 2023년에 18조원을 형성할 전망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무려 37.87%나 됩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디지털 변혁을 경험하는 기업은 기업의 성과 및 한계를 극단적으로 확장 변화시키기 위하여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런 현실에서 기업의 테크놀로지 활용 방향과 방법에 대한 근본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의견을 전했는데요. 따라서 향후에는 사물, 인간, 공간 등 물리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공간 내 정밀 모사가 가능한 디지털 트윈 모델링과 서비스 구현을 위한 디지털 지능 트윈 플랫폼 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지속적 학습을 통해 스스로 보정할 수 있는 디지털 지능 트윈 공통 플랫폼 기술과 초복잡계의 디지털 트윈 모델라와 상호 연결성 기반의 자기성장형 자율적 트윈 기술 인간 중심의 디지털 트윈 공간 지능화 기술 등이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스템 오류나 성능 요구사항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사고, 사망, 환경 파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디지털 지능 트윈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복잡도가 높은 대규모 시스템 환경에서 신뢰도와 정확도를 제공하면서 최적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업에서 디지털 변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 내에서 충분한 영향력을 지닌 리더들과 협력하여 디지털 변혁에 요구되는 변화를 의논하고 필요한 지출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과 기업 전체의 지지를 얻어내야 합니다. 디지털 변혁은 테크놀로지라는 한축과 비전과 동기부여라는 또 다른 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둘을 잘 조합해냈을 때 비로소 무게중심이 잡힌 디지털 변혁이 가능해질 것을 염두하고 둘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반쪽짜리 개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모두 세문항이 제시되며 기회는 두 번씩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음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결합, 디지털 트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